반갑습니다. QE사존 회원 여러분, QM 코리입니다. 지금부터 하이퍼엑스 쿼드캐스트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설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향 패턴은 단일 지향성입니다. 윈도우 소리 설정은 수준에서 80으로, 고급에서 16비트, 48kHz로 했습니다. 마이크 하단 개인 레버는 가장 큰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화살표를 위치했습니다. 비교군은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진행했습니다. 설정은 기본 앱에서 고음지로 설정하고 녹음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조군으로 지정한 이유는 직접적인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이크를 기준으로 삼아 하이퍼엑스 쿼드캐스트의 마이크 수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하기 위한 대조군입니다. 두 마이크 모두 약 50cm 거리를 두고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퍼엑스 쿼드캐스트 녹음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마이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사전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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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